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니 머스타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신전떡볶이의 부모자 당면 그리고 치킨의 김밥 먹방! 레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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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 신전떡볶이 착한 맛 시켰는데 너무 매워요 계란 계란 치킨 에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으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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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윙 윙 손잡이를 만들고 소금 파 이 손 . . . 초콜릿 다음은 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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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한 번 더 씹는 trabalh 치즈김밥 뿜뿜뿜 увид short 진짜 맛있다 허니 머스타드 사슬치킨 이 사슬치킨은 구독자분께서 먹어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냉동식품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약간 놀랬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